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레더가 안 된다고요? 이게 1.18 맞아요?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뭔데 이거? 쿠잉니에 30개 감사합니다. 어 맞아? 컨티누 눌러도 안 돼요. 눌러도 안 돼. 아 런처 꺼야 된다고? 어 됐다. 흘러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면 되나보네? 아니 뭐 다 고쳐줬다던데? 삐골렛님 어서 오세요. 저요? 저는 뭐 적응해야 되면 하는... 해야죠. 면접 끄고 실행을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런처를 아예 이제... 아 런처를 아예 안키고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그냥 스타를 키면 된다고? 난 스타가 있나? 뭐 있겠지? 이거 오래 걸리나 이거? 근데 저는 뭐... 키만 안 씹히면 돼요. 키가 씹힌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무현님 어서 오세요. 키 안 씹힌다던데?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스피만 씹히... 스피 씹히는 거 아니야? 태경이 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세븐으로? 나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 건물 씹혀요? 고혜리 형! 건물 씹힌 대요. SP 아니라 건물 씹힌 대요. 근데 건물 씹히면 안 되지. 그건데 대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지고도 진짜 짜증나는 상황 나올 수 있어. 그거 빨리 그거부터 빨리 고쳐줘야 돼. 건물 씹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스카이넨님 어서 오세요. 택배 크루스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해볼게요. 저는. 아니 나 스타가 어디 있냐 여기에? 나 스타가 없는데? 뭐여? 어 윷놀이 밑에 있네. 근데 안 된다. 왜 안 되지? 내 맘만 안 가져도 괜찮아. 어 언제 생겼니? 스타가자프트야? 어! 어 이렇게? 뭐야. 어 뭐야. 이거 전 차 화면이 아닌데? 알트 엔터? 어 나 이거예요. 저 이거예요. 왜 왜 안 돼? 싱글밖에 안 돼? 지금 못 해요. 지금. 지금 하기 힘듭니다. 지금 스폰 못 해요. 배틀래 안 돼요? 배틀래 안 돼요? 뭐야. 뭐야. 뭔가 느린데? 오 뭔가 마우스감도가 너무 안좋은잖아 지금 뭐여 이거 마우스감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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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삐시린이 서포터가에 감사합니다 오오 뭐야 뭐야 감도 아니 이거 전에 감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감도 너무 다른데 이거 맨 밑에 이거 이거랑 아예 상관이 없어 이제 아니 이게 이게 내가 지금 뭐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거 뭐야 이거 전체화면 같지가 않은데 내가 쓰던 전체화면이 아닌데 이거 창모드 느낌인데 옵션 어떻게 꺼 이거 뭐야 이거 쿨스크린 이거 하면 되요 위에 세개 다 끄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케 누르면 되요 어어 그래 그래 이거 이 느낌이야 이게 근데 감이 맞나 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네 이거 감도 아닌데 새로 맞춰야 한다고 새로 맞춰야 한다고 그냥 해야겠다 나는 이감도로 익숙해진다 어차피 못 찾아 이감도로 익숙해진다 어차피 못 찾아 뒤에서 내 칸 오 요정도 요정도 하고 할까 와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아니 이거 잠깐만 오오 눈아파 이거 뭐야 뭐야 하얀색 뭐여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좀 그렇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뭐여 뭐 마우스 랩 밑에 체크하라고 이거 이거 뭔데요 이거 뭔데요 이게 뭔데 펜가약 10개로 감사합니다 이거 뭔데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 하라고 하지마봐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난 지금 똑같은데 왜 왜 자꾸 하러 가는 거야 내 감돌을 찾는거지 뭐야 내 감돌을 찾는거지 여러분 감돌을 찾는거에요 저거 왜 하는데 상관없다잖아 어 어 한개 고맙습니다 잠시만 저분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아 저분 말한거 아 우리 필멸님 또 100개월의 통금평가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뻐 드릴게요 우리 또 품필멸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나가봐 뭔소리지 저게 이거 얘기하는거잖아 이거 이거 조절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조절했다고 지금 아 진짜 이거 조절했잖아 내가 지금 스크롤러 베스트 이거 이것도 하라고 아니 이것도 똑같은데 왜 이거 두개는 상관없는데 이거 이거 두개 상관없는데요 이거는 원래대로 맞고 이거 조절하는건데 이거 조절했잖아 내가 지금 아니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거지 이거를 나 풀모드라니까요 나 원래 나 원래 풀모드야 나 원래 풀모드라고 내가 풀모드여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거 뭐 창모드에만 적용되는거래요 이거 클릭하는거 와 와 왜이렇게 뭐야 어차피 내가 감 찾아야 할수 있는건데 이거 세팅 세팅 얘기하는거잖아 노령이도 다섯개 감사합니다 이걸 누르면 뭔데 이걸 누르면 뭔데요 이걸 왜 눌러야되는데 아니 이거 눌러서 전에 세팅을 찾는건데 의미가 없잖아 이거 누르면 전에 세팅 타려도 돼요? 너무 대책없이 대책없이 누르라고 하는거 아니야 니네? 아니 난 재욱이형 나는 지금 이거 세팅괜찮은데? 왜그래? 왜그래? 나는 이거 할만한데 지금 니들이 자꾸 바꾸라그래 나는 이게 싫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못하나 이거 이거 너무 눈이 부순데? 어? 키 씹힌다 어? 키 씹히는데? 아 난 모르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이걸 이걸로 한다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방금 킥 씹혔어 나 나 봤어 방금 방금 씹혔어 나 안마당 화면돼지였때 취소됐잖아 저절로 저절로 씹혀요 키 씹히네 아 키가 안 씹혀야돼 이거 아 키 씹히면 의미가 없어 씹혀요 이거 이거 어떻게 게임해 씹히면 아 저절로 아 배틀렛은 안 씹히나 혹시? 근데 어차피 UDP에서 게임하잖아 UDP에서 씹히면 의미 없지 우리는 씹히면 안 돼 지키는 전자로 아 아 아 아 근데 한 번밖에 안 씹히네 근데 해볼까 근데 안마당 커맨드 분명히 씹혔어요 아 아 커맨드 내가 두번 지었어 그래가지고 키가 씹히는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커맨드를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플을 근데 이게 공중분에 대해 그니까 없어져요 이게 내가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 할만하긴 한데 게임은 이 정도는 키만 안 씹히면 나는 할만할 것 같은데 어 어 몽이 어서와라 이걸로 적응해야겠다 아 아 게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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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는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감도는 어차피 내가 적응해야 되는 문제라서 감도는 전의 채로 못찾잖아 야 몽아 너는 감도 전에하고 똑같이 찾았어? 몽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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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히는 거는 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아 아 대회하는데 씹혀봐 진짜 그 짜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애 나는 나는 감도는 똑같아 너는? 어 감도는 똑같애? 아 토스는 많이 씹혀요? 그런게 있나 어 나 한 번 씹혔는데 한 번 씹혔는데 커맨드 질 딱 한 번 씹혔어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와 이거 씹혔다 이거 딱 알아요 한 번 딱 씹히면 나 씹히는 거 한 번도 못 겪어봤는데 딱 알았어요 방금 씹힐 때 좀씩 씹히네 좀씩 씹힌다 아 씹히네 좀 씹히네 그냥 원래 게임으로 대회는 원래 게임으로 하면 안 되나? 너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제호 형한테 질문하라고요? 제호 형한테 한 번 질문해 볼까? 영호야 나는 여자한테 카톡 씹히는데 어떡하냐고? 카톡 하지마 씹히면 자존심이 있지 어? 그냥 씹히면 하지마 씹으면 너랑 안 맞는 거야 그냥 제호 형 없는데? 제호 형 없는데? 어? 질문 하나당 풍 100개 받는다고? 아 나도 100개 쏘고 물어볼 거야 아 우리 벨님이 또 이용오게 아 우리 버즈님 버즈가 또 5개 감사합니다 우리 벨님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우리 벨님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영호게 감사드립니다 벨님 감사합니다 보스턴님 어서오세요 팬 강의 감사합니다 양충님 아 8강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빡세네 수만동꽁님 어서오세요 키가 그러니까 왜 씹히는 거지 아 BJ 케비노님 또 둘둘결의 팬 강의 감사합니다 어 불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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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님 안 돼요 스폰 안 되세요 지금 건빵이시기 때문에 스폰 안 되세요 아니 뒤에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표님 아니실걸 뒤에 점이 있잖아 점이 있잖아 대표님은 뒤에 점이 없을걸요 대표님은 뒤에 점이 없을걸요 태경이형 방송 오늘 1시간 했어요 아 스피 안낸다? 와 다행이다 근데 용이형 대회 끝나고 나서 아 스피 안낸다 아 스피 안낸다 감져도 맘에 안되긴 하는데 아 나는 눈이 너무 붓인데 이거 배럭 지어질 때 뭔가 이상한데 아니 왜 자꾸 스피 안낸다 아니 아니 최고로 잘맞는 게임은 왜 자꾸 최고로 잘맞는 게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최고로 잘맞는 게임이라 그렇게 맨날 칭찬을 하는데 왜 내려오냐고 조금만 바꿔야지 아... 아아... 아 스타가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화딱지나네 흫 흐흫 너무 민감한거 아니야? 아니 장난친게 진심반 농담반 드립반 오 뭐야 토스 오오 뭐야 뭐야 이거 이뻐지긴 했는데 아 근데 근데 흐허허 익숙하지가 않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거야 간막값 낮추라고? 그게 뭐야 잠깐만 어디서 낮추면 돼 여기서 어디 어디로 가면 돼 비디오 여기서 하면 돼? 아 요거를 요거 이렇게 좀 낮추라고? 제일 위에꺼? 어어 그러네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네 정의처럼 APM도 키자고 APM 잠깐만 하나씩 다 천천히 해보자 APM APM 키는거 어디로 가야되요? 오케이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키면 되나? 이 APM은 근데 키면 이렇게만 하면 되나? 이 APM을 뭐야 여기에 나오네? 하하하하 와 나 이거 눈앞 잠깐만 어 나 이거 꺼야되겠다 이거 눈앞아요 와 APM이 저거 꺼야될거 같애 게임할때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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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불편해요 저 불편해서 꺼야될거 같애요 아 게임시간은 저 안 켜요 게임시간은 안 켤게요 게임시간은 안 켤게요 게임시간은 안 켤게요 저 민감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감도 이런것보다 저런거 더 민감해 더 민감해 어 이거 약간 스타원 아니 스타원인데 아 뭔가 스타트원 느낌이야 지금 근데 아니 이거 원래 스 이거 원래 1.16 버전으로 조금 화질 돌아온거 같다 하하하하하 이거 원래 1.16 버전으로 조금 화질 돌아온거 같다 아니 난 근데 할수 있을거 같애 게임 할수 있을거 같애 신송님 1,2개로 편하게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우스가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래? 그런것도 느껴져 아 그래? 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패치해 줬겠지 아 딸꾹질 나오네 그래? 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패치해 줬겠지 아 딸꾹질 나오네 아 딸꾹질 나오네 아 딸꾹질 나오네 아 딸꾹질留言 안 submissions 그렇지 tak 음 지금 brain 넉 살 고 Drink grade 넉 ale 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또 10평이네. 자, 게임 해볼게. 여기서 게임 해보자. 여기서! 피스너버. 오,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와, 이렇게 돼 있어? 오!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뭔가? 나 처음 해보거든요, 저? 채널 이동하라고요? 잠시만, 채널 이동 어디서예요? 아, 여기 있다. 아아! 웨더로! 와, 헌빈아, 넌 여기서도 그러냐? 나는 어딨어? 네오스플레이, 나 C네? 나 왜 여기선 C야? 그치, 글씨가 좀 안 보인다. 아, 글씨가 좀 안 보인다. 아, 글씨가 좀 안 보인다. 왜요?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뭐 적응해보지는 못해. 아, F를 껴야 돼? 중간에, 그러네. 어, 나 뭐야?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7등이에요?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공지를 읽어보라고? 공지 어디가면 아 나 일단 게임 좀 해볼게요. 일단 게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뒤잖아. 나도 안보이거든? 뒤잖아 이거 이 사람한테 긴 말 어떻게 보내? 내가 이렇게 1, 2개 차야돼? 저 사람한테 긴 말 어떻게 보내 있네요. 공지부터 봐야 된다고? 공지 잠깐만 다시 알려줘봐. 공지 어디? 공지 어딨어? 아 나 서버 들어가라고?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 예전엔 피지 투어도 이랬는데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어 이거 괜찮아. 맵 이렇게 몇 개 정해놓고 하는 거 맨날 도움만 하잖아 지금은 공개방을 이용한 레더게임을 하라고? 어 24시 오픈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또 24시 오픈님이 아 우리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24시 오픈님 감사드립니다. 어 승현이 형 어서오세요. 어 위에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나도. 어 오메 형 레더 한판 하실래요? 맨 위에 읽어봐. 맨 위에 읽었어 아까. 어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칠 거야. 매일 기도해봐도 돌아갈 수 없어. 에? 가시죠. 한 번 해볼게요. 승현이 형이랑 게임 이렇게 된 거. 근데 승현이 형 진짜 죄송한데 채널 같은 거 아 맞아 채널 옮길 수 있지. 채널 여기서 혹시 플래시로 오실 수 있나요? 승현이 형 내 마음 이제 모두 깨져버렸어. 근데 나 방 들어가는 걸 모르는데. 토픽 바꿔라. 어 승현이 형. 소원님 어서오세요. 어 이거 알어 이건 알어. 주인 누르고 치고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승현. 여기 없지. 여기서. 이건가? 아 여기 돋보기 오케이. 승현. 여기서 이렇게 찾으라고? 안 나오는데. 밀리로? 음. 있네. 어 렉. 투운인데? 투운인데? 와 렉 걸리는데? 잠시만 안 또 안 또. 어 렉렉렉. 어 렉렉렉. 어 렉렉렉. 아 답답해. 답답해. 렉 답답하다고. 어 됐다. 어472. 음. 오롹. 오こう. 어. 오. 오. день. 아입니다. 2018년 브랜드의 문화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es sir yes sir 3 part for duty orders captain 3 part for duty roger that orders received yes sir yes sir 3 part for duty scb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but now is not possible it needs to be possible this is not possible usually will be that way yes sir scb good to go sir order for sa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parts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Order is received. Right away, sir. Affirmative. 3 parts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3 parts for duty. I read you. Order, Captain. 3 parts for duty. Order, Captain. SCP, good to go, sir. I read you. I read you. Order is received. Affirmative. Yes, sir. Yes, sir. I read you. SCP, good to go,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Let's move. Order, Captain. Right away, sir. Outstanding. Standing by. Order, Captain. SCP,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Right away, sir. Yes, sir. I can't veal this. Not enough news. Just get to go. Not enough news. The force is under attack. Not enough news. Not enough news. Right away, sir. Not enough news. Roger that. 大家都 got right away, sir. Roger that. Right away, sir. Roger that. A night away, sir. You can't vealit, sir. Right away, sir. Order is received. Order is received. Yes, s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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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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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서오세요 자 토픽 바꿔라 아 우리 위드다연님 또 3,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드다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킥도 없으신가? 킥 하나 드려야겠다 킥 하나 드릴게요 넘어오세요 위드다연님 음 펭강이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 근데 삑살이 좀 많이 나요 아직 진짜 많이 나요 삑살이 게임하는데 삑살이 많이 나는데 적응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눈이 너무 아프 아 좀 쪼어 근데 방금 안 씹혔어요 별로 저는 아 우리 촉촉한 님도 이영욱의 스폰 감사드립니다 우리 촉촉한 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의 스폰 감사합니다 우리 촉촉한 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촉촉한 님 감사합니다 촉촉한 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야 소리 어떻게 꺼요 어 어 잠시만 스타 좀 꺼내 어 킥도 있으셨어요 근데 왜 거기로 가셨어요 어 뭔가 빡센데 빡세게 빡센데 아 스타 소리가 왜 이렇게 계속 나지 노래가 안 들리게 너는 인마 플렉 가 아니라 추첨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로팡이님 어서오세요 업즈음 눌러주세요 원래 이거 안 나는데 그 배틀레에서는 안 나는데 컨트롤 M? 오케이 컨트롤 M 업즈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오오오 오오오 컨트롤 M 좋네 이 기능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뭐야 업이 왜 안 오르지?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컨트롤 S요? 컨트롤 S 하면 뭔데 아 이넨님이 또 오오개로 팬가이 우리 케리벨님이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넨님 오오개로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토픽 다 깔아 아 컨트롤 오오오오 오오호 좋아 음 게임만 할 줄 안다고요? 게임만 할 줄 아니까 게임 스킬 아 나 적응해야 되는데 저거 레더 레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이 적응하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마브로님 어서오세요 어이 적응하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아 대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짜증나겠다 나도 해야 되지만 당장 대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짜증날 수 있어 아 우리 이넨님 또 사십개 감사합니다 우리 이넨님 아 우리 마브로님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마브로님 감사드립니다 이넨님 큐빌 하나 드릴게요 금방 넘어오세요 큐빌 하나 드릴게요 아 우리 마브로님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우리 마브로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브로님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버그고 치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흠 잠깐만 레더 채널로 한번 가보자 예 1.18로 바뀌었어요 지금 처음 적응중이에요 지금 처음 적응중이에요 긴말 어떻게 해야지? 아 여기서 조인해야 되나? 잠깐만 다시 보자 레더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누가 거짓말을 했어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니 레더맵 어차피 상대분이 잡으면 어차피 바로 다운되잖아 나 어차피 그거는 호랑탄이 한겨 감사합니다 여기서? 레더맵이 계급별로 따로 있다고? 레더는 공방으로 파야 된다고? 어? 잠깐만 아 여기서 만약에 잠깐만 여기서 만약에 그거 할라면 이건가 보다 이거 하면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거네 맞죠? 여기 써있네 아아 이거네 아 내가 방 잡으면 누가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더 빡센데? 앞에 계급보고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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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어차피 근데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그냥 나 지금 빨리 게임하고 싶어요 빨리 공방같은데 가서 나 손 좀 풀고 싶어 이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렉이 너무 심한데 잠깐만 렉! 렉이 너무 심해! 렉이 너무 심하다고! 아! 나 렉이 너무 심한데? 아! 사랑한게 무슨 소리야 오 여깄다 D! 아 나 렉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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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래요 나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아 우리 245분이 28개 감사합니다 28개 감사합니다 28개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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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사시오프님 3개 감사드립니다 어? 2개 또 감사드립니다 1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기사시오프님 이용호와라 오케이 구리밑동료 1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입사시오프님 아이고 우리 입사시오프님 949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사시오프님이 아아 우리 입사시오프님도 3일 이후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사시오프님 감사합니다 999개 감사합니다 정복합니다 우리 입사시오프님 어 나 나 나 왔어요 나 나 나. 한 게임 해주세요. 저거 한 게임만 해볼게요. 아 우리 24시 오픈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999개 감사합니다. 효주가 한 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 좀 적응 좀 하게. 지금 BJ 중에 스폰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24시 오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버그면 괜찮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도 돼요. 어제 손 풀라고 한 거예요. 기제이 다 꾼 거예요. 이거 적응 좀 빡세가지고. 제가 좀 이상한가? APM 떠요. APM 떠요. APM 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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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APM. 아우 또 히드라 님이. 백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히드라 님. 감사합니다. 우리 히드라 님 감사합니다. 백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히드라 님. 아우 또 백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히드라 님.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삼백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꺼야겠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삼백개 감사드립니다. 히드라 님. 요즘 집 가서 자주 모순인데. 어? 히드라 님 벌써 가세요? 아아 히드라 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백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켜달라고? 히드라 님 우리 삼백개 감사드립니다. 아 나 시간은 근데. 나 시간 별로 보이시는데. 어 시간은 안 보이는데. 아 백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히드라 님. 와 구운게 싸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벌써 들어가셨나 보다. 들어가세요. 입사 쇼프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게임이. 시간이 게임할지 불편해. 아 hogy. 005-06-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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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 있으 кру 라고 보이시는 것은 희리와의 그리고 마치도 그리고 마치도 내가 공격을 잃을 요거 끝나고 에이 스폰 할께요 그러면 붙어있는 스폰 스폰할께요 오 이 씨를 계속 돌려? 오 오 오 제발 제발 cogn! 아 우리 갑곰님이 또 뱃살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갑곱님 뱃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갑곱님 감사합니다. 백사에게 감사합니다. 아.. 오버 이렇게 빨려져서 한 번 쓰는데 저거 으으으으 흘리ların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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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 빨리빨리 아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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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will. 안녕. Oh, I don't know. Oh,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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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me. Huh? valt correr. Eh, eh, eh. Nice blackboard. going back. Interesting. I don't know.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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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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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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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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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es, sir. I can't build. I read you. Yes, sir. Yes,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Good to go,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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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Order received. What do you want? Yeah, I'm going. I think. I'm going. I'm going. I'm going. I'm going. Upgrade. I'm going. I'm going. Good to go, sir. What do you want? Order cap? I'm reaching. No problem. No problem. Not enough minerals. Yeah, I'm going. I'm going. Good to go, sir. Something I'm not afraid? Oh. Three parts for duty. Three parts for duty. I'm reaching. I'm going. Good to go, s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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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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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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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irmation Yes, Sir.. Affirmative Your force is out Report for duty I reach in All right Yes, Sir Report for duty All right I reach I reach I reach 사베이라에게는 전혀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어떻게혀 있으시다면? 지지아, 러시아, 도전시. 비교, 도전시. 새로운 왕자에 주었다. 진지아, 이 boleh. 가인, 증시. 진지아, 승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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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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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VRC, HCP Heathcores hit on 5vvv 마치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시각 세계였습니다. 브라 Jeffers 해nings meta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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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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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고정 확인 확인 오십시오 우리 사람 미 le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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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무것도 안되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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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키비요? 아이츠 킷이 피는 거요? 킷이 피는 거 그래도 저는 엄청 심각하게는 아직 안 느껴지네요 아 우리 무리망은 홍언니 빡종 했다고요 몽이? 아 몽이도 적응하고 있나보다 다 그러네 우리 세리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BJ세리님 그리고 우리 또 무리많은 홍언니 감사합니다 백개로 통금팽을 감사합니다 킷뷰 드릴게요 뭐야 어디예요 방제 여러분들 방이 안 떠요 여기에 있나? 잠시만 아 여기에 다 있는데 아직 아 다시 오케이 뭐가 뵐게요 뭐요 뭐 미디어에 바꿔야 뜬다고 통큰팽가입 나 안 뜨는데 저 진짜 안 떠요 누가 누가 통큰팽가입 하였어요 아 흐흐흐 음 아 잠깐만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너무 덥다 아 아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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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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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방지 뭐였지? 도독? 어 맞다. 왜 이렇게 안심? 아 방지? 아 방지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도독인 거.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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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k. 뭐예요? né. 잠시 후, 가야 되죠 자, 확인해 주시기 오더스 received Not enough minerals Affirmative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Not enough minerals 가야 되죠 Report for duty Affirmative Orders received Not enough minerals Orders received Orders, Captain Report for duty Roger that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Yes, sir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SBB,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Report for duty Captain, report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SBB, good to go, sir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I read you Affirmative You are a piece of me, boy Jacked up and good to go Orders, Captain Yes, sir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Jacked up and good to go I read you I read you Orders, Captain Affirmative Orders, Captain SCP, good to go, sir Roger that 3-part for duty Orders, Captain I read you I read you Orders received Affirmative Right away, sir 3-part for duty Orders, Captain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Yes, sir Not enough minerals Right away, sir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es, sir Orders received Roger that 3-part for duty Orders, Captain Orders received Affirmative Affirmative Right away, sir Roger that Orders received Right away, sir I read you 3-part for duty SCP, good to go, sir Orders received Right away, sir Affirmative Not enough minerals SCP, good to go, sir Orders, Captain 3-part for duty 3-part for duty I read you I read you Right away, sir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Get through Right away, sir Roger that Sir, base is under attack Orders received Get through Orders received You want a piece of me, boy Go, go, go Go, go, go Go, go, sir Captain, I read you Get through 3-part for duty Affirmative Affirmative 3-part for duty Orders, Captain 3-part for duty I can't feel All right Bring it home, sir You have a piece of me, boy 3-part for duty Yes, sir I read you I read you All right Bring it home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All right Bring it home All right Can I read you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I'm standing Can I read you Orders, Captain SCB, good to go, sir Base is under attack All right Bring it home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Something on your mind I think Yeah, I'm going 3-part for duty Right away, sir I can't reach you SCB, good to go, sir I can't reach you All right Bring it home Something on your mind What do you want Additional supply Do those require Is that it? I can't reach you SCB, good to go, sir Affirmative What do you want Yeah, I'm going Yeah, I'm going What do you want Oh, is that it? SCB, good to go, sir What do you want I dig No problem Something on your mind Yeah, I'm going No problem SCB, good to go, sir Yeah Yes, sir I read you Ready to roll out Something on your mind I dig Report for duty Yes, what do you want No problem Research complete What do you want Yes, sir Something on your mind SCB, good to go, sir SCB, good to go, sir No problem Not enough minutes I dig What do you want I'm reaching I'm reaching Ready to roll ou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SCB, good to go, sir Ready What do you want I'm reaching I'm reaching Something on your mind Something on your mind Something on your mind Oh, is that it? SCB, good to go, sir I reach you Sir Oh, is that it? Yeah, I'm going No problem Yeah, I'm reaching SCB, good to go, sir I reach you I reach you Research complete Destination Absolutely Portors, captain Job standing SCB, good to go, sir Identify target Absolutely Insufficient fasting gas Portors, captain Job standing Yeah Order, sir Identify target Destination What do you want Identify target Three parts for duty Report for duty Yes, sir Orders received Roger that Yeah Orders, captain Yeah Ready to roll ou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hree parts for duty Your forces are under Capital Report for duty I reach Yeah Ready to roll out Yes, sir I reach you Good to go, sir Yes, sir Report for duty Orders, sir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Identify target Objects or target Moving Yes, sir Order, scout Let's go, sir Nurse Destination Yes, sir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Order, scout Order, serve MSB, good to go, sir Identify target Order, scout Out of the finish I reach you Roger that Order, serve Three parts for duty Identify target Destination Absolutely Moving Rose, pH Sorry Copy Captain 대한민국의 비행기 방역 처리를 가려야 될 것입니다. 서류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사망을 받은게 해. 연락주의가 받은게 해. Episode 32, 저한테 방역이 해. 고고고. 연속! 고고고고고고고고고. Kant 수에겨두 Rio, 시각 참가자. 롤즈. 시각 참가자. 그래서 자동차가 가야 될 것입니다. 서류를 받은게 해. 보충가 있던게 하려고 해. 롤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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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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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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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업 Steve 눌러주세요. 업 업 좀 부탁드릴게요. 업이 너무 안눌려가지고itor. 팩 한 14개 15개된거 같은데? 업쯤 눌러주세요. 업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업쯤 눌러주세요. 업쯤 눌러주세요 업 업쯤 부탁드릴게요 업이 너무 안 눌려가지고 팩 한 14개 15개 된 것 같은데 업쯤 눌러주세요 업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업쯤 눌러주세요 업모드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고 업모드 한번 구경 그래 한번 가볼까 업쯤 부탁드립니다 과목한 시청 우리방이 원래 시청자에 비해서 과목한 게 좀 어 뭐야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방이 원래 게임할 때 특히 조용하잖아요 다들 집중해서 뭐 보노라고 루시페리님 어서오세요 와 와 아 색깔을 어떻게 못 바꾸나? 아 색깔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와 와 와 와 자 아 추천창 위치 이거 잠깐 없앨게요 오 APM 오오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게 윤중현 개인화면이네 여러분들 자 홍규 개인화면 홍규 개인화면 이거 홍규 개인화면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근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 아 바닥에 우클리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거 또 풀 수가 없어 아 풀기가 좀 힘들어 오 여기 돈이 나오니까 일단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겠네 이거 아프리카 저거 떠있어가지고 돈이 좀 안보일라나 저거를 잠깐만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니 로고 가운 로고를 바꿀 수가 있어 아프리카 로고? 저 아프리카 로고는 못 바꿔있고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로고는 못 바꿔있고 여러분들 아니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이 돈을 이 돈은 어 돈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뭐요 이 돈을 오른쪽으로는 못 바꿔요 아프리카 지금 이거 찾다가 방종될 것 같은데 나 어떻게 바꾸지 로고 어떻게 바꾸지 로고 스폰 잠깐만 아프리카 스튜디오 아프리카 스튜디오 아프리카 스튜디오 저는 그걸로 안 켜가지고 그게 아닌데 화면 효과? 아 나 하다가 왠지 방종될 것 같아 안되겠어 건드리면 안될 것 같아 일단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부프라자님 10개 감사합니다 어? 아 디코? 어 알았어 알았어 용태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용태형한테 디코 좀 걸게요 여러분들 용태형 없는데? 아 여깄다 아 프라자님이 계속 쏘셨다고요? 여보세요 용태형 안녕하세요 용태형 아프리카 로고 혹시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어떤 로고? 그 위에 떠있는 로고에요 왼쪽 위에 아니 형이 알 것 같아? 아 형 못 바꿔 봐봐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용태형 형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아니 다 1.18 지금 적응 기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좀 빨리 적응하는 거 같은데 저 혼자 적응했어 이미? 아니시 아 근데 전 비슷해요 그냥 어차피 적응해야 된다 마인드라서 그냥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드래그? 그냥 드래그 하고 진짜 이런 거 너무 사벼겼다 에? 아 왜 그러세요 형 아 진짜 게임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보였어 아 진짜 아니 드래그로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드래그로 하는 거면 드래그로 하는 거면 나도 바로 하지 지금 마우스 드래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드래그 중 아 진짜 1,2,3,4,5 야시 홍군 이건 드래그서 찝네 드래그 맞다 히드랑 아이템 아 아 오 질러 좋은데? 용호야 이거 끝나고 같이 프로리그 할래? 용호야 이거 끝나고 여기 두 명이랑 두 명만 섭외해서 하자 상대사 맞자는데? 그냥 히드라 올인 아니고 운영 빌드에요 드론 다 찼잖아요 지금 레어까지 올리고 있고 버글린 우툴리아라고 야 이거 드론 아직도 모르고 있네? 역시 1.18의 패이다 이거 용호야 10개 감사합니다 봐봐 이게 홍구가 이런 실수 안하는데 지금 적응이 안되서 용호야 지금 저그가 많이 좋죠 많이 괜찮죠 이러면서 4게이트 에이 빵템이에요 어? 위헤네 하세요 자 6데이트까지 답답하면 오지마 이 자식아 졸라 답답한 애를 무슨 3,4번씩 치고 있는 한 번까지는 제가 봐드려요 2,3번까지는 못봐줍니다 아 이거 위치 말하는거에요? 아닌데? 뭔 얘기하는거야? 아니 모르는거를 답답하다고 그러면 나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거야 도대체? 일단 게임을 보죠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해볼게 템플러요? 템플러 움직이질 않는데? 이 타이밍에는? 차클릭해도 할게 없어요 어차피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땅이 하세요 땅이 하세요 지금 못뜨고 있는데 지금 트움빌드 많이 써요 아까 윤중이도 게임할때 트움빌드 썼잖아 트움빌드 많이 써요 요즘에 로버틱스 많이 싸가지없게 하네? 정신못차리고 오 질환 내 말이 좋다 아 아 우리 만두님 백개로 통통팽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두님 감사합니다 백개로 통통팽가에 감사드립니다 아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만두님 백개로 통통팽가에 감사합니다 그냥 보세요 따름만 가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 위에 위에 저것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따름만 가서 보세요 지금 못고치니깐 아 우리 또 TUL님 백개로 통통팽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땐 안 보인다니까 왜 계속 그걸로 왜 계속 뭐라 그러는거지 나 이해가 안 돼 이 꼴? 아 우리 따랑이 뿌뿌님 백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개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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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쉐이 부은행이 되버렸죠 백개도 감사드립니다 나 막.. 막는 모습인데 백개도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끄려 어 이거 udah 끝난거 아니에요 나 막아요 끝났지 Extremadura aku ㅋㅋㅋㅋ 이발 아 히드라 사업을... 시청자한테 뭐라고 안했는데? 난 말 싸가죽게 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했지? 너무 멀리 썼다. 말을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 싸가죽게 하는 애들 다 들어줘야 되나? 토스, 토스만 알 수 있어요. 사업이 너무 멀리서 좀 다닌다? 사업 없애야 돼?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드라 사업이 돼 있어서 나오던가 아니면 아니면 히드라 사업이 없애야 돼. 드라군은 사업 때도 멍청하잖아. 애가 안 쏘잖아. 드라는 사업 때도 이상해요. 애가 막 갑자기 멈추고 껌 밟고 그러잖아요. 자, 쓰고. 저는 5 안 보겠습니다. 어? 왜? 뭐 하려고? 어, 저 일단 이것 좀 뭐 좀 고치기에요. 아, 아까 그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존나 답답하네. 이걸 계속 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다현이. 아, 다현이. 손을 두개 감사합니다. 아, 손을 두개 감사합니다. 방제 뭐였지? AOA였나? 용태형 형 말 좀 해주세요. 저 그 55 빼고 간다고. 오케이. 용호야, 얼른 고치고. 이거 끝나고. 네. 하자, 같이.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케이. 하자, 같이. 어? 이거 해볼게요. 리더로 할게요. 아니 저 찾았거든요? 저거? 위치 고정? 근데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돼요. 잠시만요. 체크 해제하고 적용.. 아 적용 누르고.. 잠시만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멈춰놓고 하면 쉬운건데 왜 계속 못보는데 그거를 계속 뭐라고 하고 있잖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우리 소원님이 이용오기에 감사합니다. 소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원님 이용오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답답한건 나는데 제일 답답한건 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채팅으로 아 답답하네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계속 치는거 이해가 안 되네. 등뿅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잉잉히잉히님이 또 10이게 감사합니다. 10이게 감사드립니다. 10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님 또 영옥에 감사합니다. 배도서관님 또 한개 감사합니다. 10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님 또 영옥에 감사합니다. 배도서관님 또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럼 본사람은 답답한데 말을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흠 버즈님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엄청 뭐라 그러네 진짜 이게 뭐가 어렵다고 엄청 쉽고만 아 피하이블블리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가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하이블블리님 감사합니다. 소티님이 또 5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별로 안으려었어요. 저 업 중이여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나 디코도 하고 있었잖아 디코의 업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계속 하라 그러니까 아 대조사관에 또 6개 감사합니다. 바로 했어요 바로 아니 스탑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계속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다현님 팬까지 감사합니다 블랙먹이면 또 물타기 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상한 애들이 물타기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방에서 내가 볼래 가는 건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되네 아 나 또 안 봐주는 거고 너와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잠시만요. 용태형 방침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로 안 봐줘가지고 뭐야 왜 안 봐줘 보통 본진에서 가스 짓는데 아니 저 어그로 별로 대응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그냥 강태나 블랙 때리기 이러면서 질러 잡아주고 있죠. 아 우리 또 다이아님이 1 더하기를 태움이 11개 감사합니다. 오 깔끔하게 잡아주고 있구요 이러면서 질러 움직임 좋다. 어 질러 움직임 좋아요. 움직임 너무 좋고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 풀오브를 앞마당 쪽으로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가스를 여기다 지은 것 같은데 베이크를 줄게 없지. 베이크를 줄게 없죠. 우키 요에이님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드론 5마리 놀고 있구요. 그래도 홍보 내가 마지막 예선에서 떨궈줘가지고 아프리카로 빨리 왔잖아.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드론 한 마리 잘 살렸고 이러면서 본진 가스까지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주사 게이트 중계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계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 그 스타 계속 늘어지게 계속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깔끔하게 빨리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이런 좋은 어 대접받은 다 돼요. 지금 다 돼요. 아프리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줌하는 것도 되고 다 돼요. 칭찬이지. 칭찬이지. 맞아 어정쩡하게 한 것보다 스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맞아. 이러면서 스파이어 올려주고 있고요. 테크는 지금 적절하게 테크가 비슷하네. 약간 저그가 빠른 느낌? 어 약간 빠른 느낌이네요. 약간 빠른 느낌이죠. 그러면서 4회 처리 5회 처리까지 펴주고 있고 그 그 그 그 뭐시겠냐 챔벌 챔벌 올려주고 있죠. 요새 셋이 먹고 많이 하네. 운영은 그 다음에 투케론 예 이거 저번 조금 고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미완성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미완성인 것 같고 나 근데 솔직히 이거 게임 못하겠는데 음 뭐야 용태형은 많이 힘드신가보네 게임할 때 용태형은 많이 힘드신가봐요. 반은 느리고 키 씹힌다고?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스타 안 하죠. 다른거 하죠. 어어어어어 토스가 심한 것 같은데 오오오 오오 카세우 운전 카세우 운전 카세우 운전 잘하나요? 일단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질러 뛰어가네요 7마리 오 뭔가 좀 빡세 보이는데 너무 쨘거 아닌가요? 채팅 끈게 아니라 용태형 방 보고 있어서 심시티 안 되어있죠? 오 심시티 나는 서울대 갔지 어 일단 원큰인데 공공은 잘못 들은거 아니야? 이게 공업이 되야되거든요 공업이 안되고 서울대 가셨다고? 공업이 안되있습니다 아직 저는 진짜 다시 공부했으면 전 진짜 공부했으면 공부했으면 대형 못갔을거같아요 진짜로 제가 봤을때 난 공부하고 너무 안맞는거같아 안좋아보입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게 지금 커세어를 모아주는 빌드인데 커세어가 두개 이상 따였다는거는 호든이 와서오세요 힘든 상황이라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자라면돼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만 자라면돼요 이거 마수감도때문에 좀 그럴거야 아마 하나만 열심히 해서 하나만 자라면돼 하나 자라기도 힘들대잖아요 이러면서 뮤탈 삼가스죠? 공부는 자라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공부는 너무 많아요 이상에 천재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커세어 모아주고 있긴 한데 어 좀 끊기는거 같긴 하네 1분동안 드롬만 쬐다가 히드라에 덴 짓고 히드라만 뽑으면 되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야 이거는 게임이 좀 많이 기우는 느낌입니다 이러면서 트리플까지 지어주는 모습은 좋은데 저그가 바로 해처리를 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이거는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드론 채워주면서 육회 처리 어 일장아이 아 근데 이거 창모드로 보니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보기 불편한 것 같아 인정? 아니 옥저버는 보기에는 훨씬 낫지 않아요? 옥저버 보기에는 이건 옥저버는 대박인데 어 일장아 일장아 너 뭐 하는거 있어 지금? 어 같이 프로리그 할래 일장아? 이거 끝나고 지금 홍구가 한판 이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홍구가 좀 좋긴 좋거든? 어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 역시 일장이 일장이 어 일장이 좀 뭔가 느낌 좋아 아니 일장이는 봐봐 착하니까 일장이는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들은 다 뭐하든지 잘 된다니까 한 명만 더 섭외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 끝나고 한 명 섭외해서 바로 가죠 아.. 일장아 너 착한거 착하다고 한거 바로 취소다 아 뭐라고 그래서 형이 잘되나봐요? 오오오 와 컷에 운전 개오진다 와 와 와 컷에 운전 개오진다 개오져 와 아니 근데 테란 한 명 섭외해서 바로 시작하죠 투토스, 투테란, 투저그 이렇게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아 일장이 까지 끼었으니까 투 투 투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제 화면은 어두워요? 잠시만요 아 일장이는 하기로 했어요 너 하질 하질 좋은거 쓰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오오오오 으 아 제이디 하자고 제일 아 근데 용태 영방이 여러분들 용태 영안에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 하이브 가고 있구요 소스 알만한 것 같은 게 아닌가 아 프로리그 프로리그 제 말투요 아 아 아 아 넥서스 취소 당했죠 치상 했고 아 아 일단 끝나고 봐요 켜가 좀 짧아서 그래요 아니 근데 난 1.18로 게임할 때 뭔가 뭔가 그 말투가 10 덕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진심으로 아 우리 지맹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맹님 자 이러면서 하이브 터지고 있구요 저그가 상황이 엄청나게 좋네요 아 아 예 지맹님 감사드립니다 모르겠어 1.18 뭔가 적응이 안 돼 지금 아니 그래서 용호 적응 안 됐을 때 한판 이기려고 갔는데 용호가 너무 잘 해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이럴 때 한판 이길까 했는데 토스요? 토스 가스 166인데 집떡? 집떡? 아니 이거 토스가 이겼네 인구수단 봐도 저 파란색이 보고 있는 거야 그니까 홍구가 저 파란색을 보고 있는 거야 저 화면을 그리고 지금 빨간색은 여길 보고 있는 거고 윤중이는 지금 윤중이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어 이렇게 화면 자기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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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방은 저도 자주 가는 곳이 중계방인데 다른 방 볼 때 어떻게 못해요 거기 본방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단 잘 막아주고 있는데 중계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 터지면서 중계방은 그쪽만에 또 3개가 있어가지고 바울러 마운드가 없네 거기 그 대화가 좀 스타 대화 안 하잖아요 약간 군대 대화 많이 하고 군대 대화 연예인 대화 이거는 진짜 이길려면 토스에 그 사기적인 한 방이 있어야겠는데 스톰으로 막 40마리씩 죽이고 그래야겠는데요 이길려면 12시까지 제어도 해요 많이 봤어요 다른 방에서도 해요 스타 얘기만 하면 일단 내 얘기가 많이 아니 스타 얘기만 하면 맨날 태양권이 좀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맨날 레일은 맨날 꺼내던데 스타 얘기만 하면 나 맨날 중계방을 보고 있다가 태양권이 확실히 많이 나야 돼 우지 이 상황이 왜 내 왜 내 말하는 거지? 막 이럴때 있는데 어 이러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제동이 형 얘기도 많고 예전에 요한이 형하고 비교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알파고랑 게임했냐 심지어 했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했음 저번에 했음 막 이러고 아 6시 밀리나? 근데 보는 재미가 스태프스 있던데 이래서 우와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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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삼이다 진짜 어 병세요? 병세 끼고 할까요? 어 괜찮죠 토테란 토저란 토저브 토토스 아 뭐야 저우가 이겼네 아 아니네 인구수가 토스가 아직 그래도 많아 이러면 토스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 저우가 이기는거야 이거? 아니 근데 인구수가 50차이나는데 아직 독하게 하네 6시를 또 밀어 주고 있죠 일단 토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게 계속 유닛을 잘 묶어두고있는 лав感じ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펜가이 감사합니다 오오 Nah wash carp 오졌다 오오오 아 어 Next PG 동 CE tox 근데 왜 용태운 로고 있는데 돈이 잘 보이냐 나는 아까 안보이던데 와 홍구 완벽한데요? 게임이? 아니 홍구 게임이 너무 완벽한데요? 어? 인구수 180인데 왜 이러지? 야 일장아 저글링 사기 맞잖아 크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지 아 이건 너무 사기인가? 저글링 질러또 업그레이드 아드레랄린 업그레이드 찍을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건 너무 사기인가? 뷰빠빠빠님 안녕하세요 이건 너무 사기다 못들은 걸로 해주세요 너무 사기인 것 같다 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쓰레기 발언이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능님 안녕하세요 방종 됐어요? 지금 방종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미안해 미안해 방종 됐어요? 와 로코밭 아 그러면 이따 기대해보세요 아 좌표라니 여러분들 와 내가 이거 뚫으면 진짜 윤중이 형이라고 할게 방종 안됩니다 야 이거는 쫓기가 힘들죠 어 토티님 티빈이 형 드릴게요 토티님 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티님 덕분에 진짜 이상한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났는데 토티님 때문에 빨리 빨리 했어요 바로 지금 계속 드래그 드래그 이기만 하면서 제대로 얘기해주시는 분들 소축이 없었는데 조금만 불리합니다 윤중이가 못하는게 아니고 홍보가 너무 잘하는데요 어 어 뭔 태삭이 만든 장본인이야 이용호는 이용호지 소텐님 어서오세요 아니 여러분들 태삭이가 아니야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나 왜왜왜 나 왜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진짜 내가 생각했을때는 잘하는 사람이야 어 어 어 아니야 채팅창은 여러분들 음 괜찮은 분위기네요 저쪽 채팅창은 괜찮네요 한두명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BJ는 휴먼스 밖에 없으니까 아 어색해 아직은 조금 어색한거 같아 6시로 저글링 뛰어주는 모습이구요 일단 12시를 미뤄야되는데 오 일단 6시 아주 깔끔하게 막았죠 지금은 지금은 딱 딱 그 결정되어 있지 않나 태경이가 제일 잘하고 와 스톰 오오 초트 사귄데 야 이걸 미네 우와 초트 사귀요 지금 홍코가 한판 이기고 있어요 하아 하아 개싹이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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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토스가 어차피 멀티를 못 먹어요 토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홉시가 있다 이러면 토스가 좋은데 아홉시를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홍규는 근데 후반에 APM이 내려오네 초반에 380이였는데 후반에 APM이 내려오네 적어도 돈이 좀 억긴 없다 윤중이형은 그냥 계속 저 정도 유지하고 토스는 여기가 쌩쌩하거든요 어 쌩쌩해서 모르겠는데요 음 근데 6시를 게임보기 힘들떄요 여러분들 엥우스랑 보세요 엥우스보면 좀 괜찮아요 윤중이가 6시를 왜 밀려주겠어 여기 멀티밖에 없고 아홉시를 사이에 아 오 어 이거 용태형 난리 났다 이거 용태형 실화야? 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핳 진로 다 녹았어요 와 방금은 뭐야 근데 진짜? 진로 다 녹았는데? 진로 다노데 다 넘길지 않았나? 진로 왜 이렇게 약하냐? 아아.. 존나 실화냐 이거 진짜로 바락템 때문에 그런가? 나 바락템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 나 아플리카사 알았어 근데 저구도 자원이 없긴 없거든요 지금 토스 인구성 되게 많은데? 와 이걸 이기나? 이거 이기면 토스 사기네 음 토스 사기네요 근데 이러면서 어차피 여기다 드론 옮기고 커널 찍어놓으면 토스는 이쪽을 맞으면서 후폭물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자원 다 떨어져가고 음 게임 좀 거시게 해지는데? 좀 거시게 하게 비벼지는데? 아니 그 뭐야? 빨간거 나와야 돼 빨간거 여기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 여기에 로커 솔직히 3마리만 있으면 막을 수 있으니까 으아아아아아아 와아아 리버가 없으니까 러컬 어떻게 못하네 이거 와 아 ez 이게 무리 아니에요? 어? 잘 막았는지? 와 무리 해주ija 섹시 야 홍코가 너무 잘 먹는다 아니 윤중이가 너무 잘 먹네 B가 나와야 돼요 저군은 이러면 리버까지 뜨면서 그냥 끝날 거 같은데 빨간 거 어 병세 안녕? 어 얘들 기다리는데? 큰일났다 점점 후반전 가고 있어 지금 어 질럿은 데미지 다 들어가죠 자 APM이 점점 내려가는데 온규? 아 이거 융태형 방이어서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옵 다시 볼게요 이제 만약에 있으면 융태형이니까 화질이 안 좋다기 보다가 저랑 달라요 화질이 계속 싸운다 융태형 방 화질 있고 저희방 화질 있으니까 우리방 보시는 분들은 화질 다르다고 느끼지 바로 아 그럴까? 그럴까? 이거 오래 걸리니까 좀 그럴까요? 얘들 다 오래 기다리면은 힘드니까 와 이 와중에 막 켰어? 저우가 이긴 거 같은데? 결국 와 역시 저글링의 효율성이나 아니 아니 영롤을 끼워주고가 아니고 종족 밸런스를 똑같이 맞췄어요 와 와 투 리버 개사기 나오겠다 어? 어 아니네 약한데 리버? 그리고 약하네 이거 근데 저그가 괜찮아요 지금 그림이 괜찮아 솔직히 울트라보다 링이 더 무섭죠 테랑이나 톱스나 다 저도 게임할 때 여기 먹어야 할 때 울트라가 무서울 때도 있는데 보통 링이 더 무서워요 후반에는 링이 좋아 아니 뭘 3대3 해요 빵테님 아 진짜 4대4 하자구요? 4대4? 링이 무서웠어요 어 예 두오 500개로 변경? 오케이 4대4 투오 500개 어? 일단 홍구 졌는데 이거 홍구 졌는데 그럼 어떡해 먼저 시작해야되나? 어? 아 위드다얀님 감사합니다 오 로커드 왔어 오 와우 우리 또 위드다얀님 만세풍 아유 백하나 감사합니다 만세풍 좋구요 만세풍? 만풍이 좋구요 오 정우형이다 정우형 하이용 아 이걸 저그가 이긴다고? 12시 가면 끝나는거 아니 어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저그가 이기나? 와 이거 막힐거 같은데 저그 너무 유닛 쓰레기라서 아니 저그 유닛이 쓰레기라 토스 유닛 쓰레기라서 그냥 로커에 막힌단 말이죠 어 정우형 어서오세요 이러면 저원을 두곳에서 먹고있는 저그와 하나에서 거의 다 떨어져가는 토스의 대결인데 유닛은 확실히 토스가 많아요 오 영탭 만세풍좎아 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오오오오옵 오 리버 있네 리버 있네요 리버 오오오춰트 아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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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마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막히면 토스 졌어요 이거 막히면 토스 졌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돼? 어 맥마님 하나 펭갈 감사합니다 아니 AP에 홍준우인데 후반 되니까 진짜 내려가네 저글링이 다 이겨요 지금은 어 그래도 아콘 두마리 아 암호충 아직 몰라요 별로 할게 없어서 그런가? 아직 몰라요 럭커 없죠 토스? 저글 럭커 없어요 근데 별로 할게 없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어 지금 별로 할게 없어요 아 피나구라 형제마치 용태형 감정이니바지였는데? 아 이 새끼는 아까부터 왜이렇게 왜이렇게 짱나게해 너 블랙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이 새끼는 뭐해 최고 사장님 다섯개 롱 readers 감사합니다 용태형 블랙하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아 너는 강태도 아니야 이 새끼야 아 정말 얼박기 안에 블랙 박망현이 안녕하세요 어 이거 내 게임 보는 거 같아 아니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세팅창 딱 놔주잖아요 애들이 진짜 이상하게 생긴다니까요 내 게임 느낌 나는데 저처럼 그냥 한 마디 받고 블랙 때려야 돼요 이거 토스 진짜 개 야마도는 상황인데 넬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꾸 막 아니 뭐 징징된다든지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아 짜증나가지고 한 10번 얘기 한 거 같아 비제야들 제일 짱나는 게 저렇게 한 10번은 솔직히 너무 많은 거고 한 3,4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애들 좋은 얘기 아닌데 제일 싫어요 팽가에 감사드립니다 일장형방에서 블랙이라고 B형님 팽가에 감사합니다 일장일팔려? 저는 별로인 거 같아요 아직 처음 해봐서 그런 거 같은데 많이 왔다 보면 괜찮겠죠 아니 좋은 얘기로 반복해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반복하면 반복하면 괜히 채팅으로 보는 거여서 비꼬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 좋은 얘기로 해봐요 그럼 진짜 안 좋아요 약간 BJ들끼리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 몇 개 있거든요 그럼 맨날 공감대가 현상되는 게 진짜 많아요 제일 싫어하는 애들 와아 결국 저그가 이기네 와 저그가 이겼다 홍규 잘하네 와아 와아 진짜 좋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고 아 아 아 하고 아 아 하고 아 아 아 아 뭐야 지금 뭐 8천명이나 있어 갑자기 아 오늘 계속 많았나 1.18하고 아 베리님 어서오세요 업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쯤 눌러주세요 어 어 뭐여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뵠가이 감사합니다 뵠가이 감사합니다 뵠가이 뵠가이 감사합니다 아 카멜리에 님 들어가세요 아 카멜리에 님도 이영오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카멜리에 님도 이영오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카멜리에 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카멜리에 님 들어가세요 흐릿하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카멜리에 님 들어가세요 구서울림 팬가인 감사합니다 아 토픽 바꿔라 아 토픽이 토픽 좀 바꿔 토픽 언제 이렇게 해놓는 거야 도대체 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 사다리 내가 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에요 머리 왜요 머리 이상해요 머리를 좀 안말려 가지고 제대로 아 용태 윤중 재욱 일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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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세, 매, 황구 정우영은 왜 매야? 용태, 윤중, 영호, 황구 용태, 윤중, 영호, 황구 용태, 윤중, 영호, 황구 용태 용태 같은 말인걸 내 눈물이 말하고 있어 어? 한명 누구지? 잠깐만 아 재유 다른거 좀 들으면 안되냐고요? 이따 다른거 좀 틀어드릴게요 어 홍규 어서와라 안녕하세요 팀 좋구요 영원형 근데 마우스감도 아예 똑같으세요? 아니 형 달라 그냥 적응중이야 어 완전 달라 어 저 APL 느려진거 같아요 적응이 안되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거야? 짱권녀 어서오세요 어 느려졌더라 뭔가 어 밑에보니깐 290까지 떨어졌더라구요 어 아 윤중이형 웅태형 어서오세요 오케이 반가워 어 이렇게 딱 같은 팀되네 이거 프로리그에요? 어 프로리그 아 팀플 있시요? 팀플 어 팀플 있게 해야지 팀플 몇번 하지? 현자음님 어서오세요 지맹님 들어가세요 팀플이요? 우리 팀플 몇번 할까? 어 어떻게 하는게 좋지? 잠시만요 맵 저는 진행해본적이 잘 없어서 하하 그럼 팀플 두번에 개인 애견 한게임 넣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팀플 두번에 오케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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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영원있으니까 애견 넣는다 맵은 뭐뭐에요? 맵은 그럼? ASL 맵하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웃까지 아 아웃도 써? 아니 지금은 안쓰고 있어요 아웃 아 올라가면 쓰는건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ASL 맵 그러니까 3개니까 그럼 하나 더 말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도 서킷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서킷하고 애결도 애결은 서킷하면 되나? 뭐하지? 애결 서킷 괜찮지 않을까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서킷 좋다 오 오케이 아 너무 덥다 진짜 어 요새 더워요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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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 너무 더워 에어컨 뭐야 형님들 어? 에어컨 트세요 왜그래? 저 에어컨 틀었는데 어 나도 틀고 있어요 윤준이형 뭔가 이걸로 유도하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에어컨 아 나는 스폰져서 못틀어 하하하하하하 와 스폰져서 못틀어? 아니 형님들 에어컨값 좀 주세요 제발 에어컨 아니 기억하는게 윤준이형 작년에도 저랬어요 그래서 기억하는게 저 얼마나 도움을 이러고 있습니까 형님들 옷보고 있습니다 좀 주세요 상대한테 말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아 도워주겠습니다 형님들 뭐하고요? 더 더우면 알아서 킨다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습니다 아우 린테리형 어서오세요 야 이거 젖꼭지 노출되면 정지야? 왜요? 아니 뭐 궁금해서 봉준이형 안담던데요? 그래? 오늘 뭐 염색인가 하던데 어젠가? 이통 벗고 젖꼭지 왜요? 벗으시기에요 형님? 벗고싶다 덥다 벗어? 아 내가 졌다 에어컨트 하겠다 아 엄청 비싸다 왜 안보섭 너무 더워 벌써 졌어 써킷 카멜로 안들어 써킷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그러게요 잠시만 상대가 제가 써킷 나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난 네번째 써킷 할게 그러면 아 아닌가? 어 그럼 제가 카멜로나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나가야되지? 아이고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100개 밖에 안돼? 와아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이고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아아 아 아으 뭐 ㅇㅇ 어 저기 다 썼다는데 뭐 But ㅇㅇ ㅇㅇ 내? 내? 맵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야? 저는 전 까멜로 오케이 홍구 까멜로 영호홍규 어? 야 윤중아 너 안 들어하면 되겠는데? 네 안 들어갈게요 우리 안 들어 잘합니다 조일장 나와도 때려잡는단 말인지 들어가자 가자 리버키리어 오지 갈게 가자 야아 조일장 나오라고 그래 도재웡? 오케이 지금 내 먹잇감이야 가자 아 근데 테테가 아 근데 동종점이 이렇게 많네 동종점이 3번이네 동종점이 너무 많다 어? 이거 리아저고 할까요? 어 리아저 이거 시청자들 이거 시청자들 재미 때문에 하는건데 테테저는 별로다 한번 그럼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아 이거 시청자들 안좋아해 맞아 뭐지? 저게 그냥 한다 마인드인데? 저기는 좋다 마인드인데 저기는 좋다 마인드네 잘 맞았다 마인드네 아 맞네 홍규랑도 홍규 젖어 젖어붙였다 마인드네 홍구가 젖어붙여가지고 아 괜찮아요 저 이긴단 마인드에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유컨이 잘 안되가지고 유컨 너무 심하던데 음 좀 다르긴 하다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 저게 그냥 뭐 오케이 뭐야 이상한방 들어가죠 뭐야 이거 아 렉이 너무 심하다 나는 들어갈때가 나도 아 렉 너무 심한데 이거 기다려야되나? 그니까요 와 이 때가 너무 심한거 같아요 뭐야 왜 이상한데 들어가지냐 진짜 유즈맵으로 봐야되나? 어 이거 공개방이지 공개방 예 그럴거에요 비번 없지 근데 안뜨냐? 어 비번이요? 어 잠깐 비번 있나? 잠깐만 볼게요 비번 없이 해야되지않나? 잠깐만 비번 없이 해야될거 같은데 아까 이시하니까 안되던데 어 비번 없이 하고 다시 해야되나보다 이게 안되네 와 유즈맵으로 와 진짜 해리다 들어갈때 너무 해리인데 아니 블루샷들 이새끼들 뭐하냐 진짜 왜케 . 아 A 오 A 오? 에이오 에이오? 아니 진짜 전버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렇지. 뭐야 또 이건. 어 A 오 A 오. 와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도. 어 뭐야. 방 깼나본데? 어? 비번 없이? 비번 없이 AOAO? 맞나? 방은 떴셨는데다 방금 지금 안받는거 같아 이제 다시 만들듯? 아 네 와 진짜 방 한번 들어갔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어필하면 안될라가? 게임어들이 펭갈 감사합니다 오리님 안뜨는데 매매 방제 매매 매매? 예 한글로 매매 그래 롤하는샘 치자 뉴즈맵이에요? 그냥 나는 쇼홀로 했는데 근데 안보인다 쇼홀로하면 되던데 아까도 쇼홀로에서 들어갔잖아 예 뚱 대표님 팬가인 감사합니다 왜 안떠어 다 들어갔어요 방? 아니 나 못 들어갔어 아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아 에이오 에이오로 또 바꿨나봐 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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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에이오 에이오 들어가서 가야되나 글을 치지말라고? 이제 프로리그 없어지는거 아니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간 사람 너무 힘들다 에이오 에이오 없어 이거 비번 계속 치는거 아니야? 방제 매매 다시 매매? 우리가 잡을까요? 우리가 잡아야될거 같은데 이거 뭔가 우리쪽에서 아까 홍보 만들면 되던데? 어 아까 에이오 에이오 되던데? 왜? 왜 이젠 없지? 어 저쪽은 들어가있는거 같은데? 잠시만요 비번 없이 매매 맞잖아 매매? 매매 그대로? 오케이 다시 다시 침착하게 기다려볼게요 안뜨는데? 어 나도 안떴어 어 저도 안뜬는데 한번 기다려보게요 이번에 아니 형들 비번으로 만들지 않는데 지금 그냥 만든다고 방제 그냥 만든다잖아 매매 재접 매매가 매주덩어리 할때 매인가? 안뜨는데? 근데 영어로 만드는게 좋던데? 진짜 끝이다 와 진짜 끝이다 끝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저쪽팀도 못들어갔대 방제 광탈 방제 광탈 이제 만들거 같애 어? 광탈? 어 광탈? 광탈? 어 떴다 떴다 광탈 떴어 역시 광탈한 사람들 뜨래 바로 아! 아 나는 그냥 안떠 광탈準 광탈 그리고광탈 저갔다올게요 아imoto 오케이 잘하고 와 아 개웃기네 광탈 드립 개웃기네 아깔라 뭐 뭐 뭐 뭐 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부터 된단 말이야 나 또 이거 늦게 시작된단 말이야 뭐요 아 진짜 미치겠다 기다리면 되겠지 뭐 먹태사냥꾼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한게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 이거는 이거 또 이거 아니 이거 4대4 절대 못하겠는데요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졌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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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렌토 없어요 그런거 없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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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치 하마치는 엔젠 없어졌잖아 아직 있나 아니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나 집중을 풀 수가 없잖아 이거 아니 이거 집중을 풀 수가 없잖아 아 아 아 아 다 나갔다고? 하나 빼고 다 나갔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권유한다고 바뀌겠어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 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풀건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레스레이 뭐야 이거. 나 빼고 다 나갔어요? 박수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네 박수치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아 이거 메일도 적어야돼? 아니 이거 메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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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필사버 문젠가? 진짜로? 엄청 빨라졌는데? 아... 야 나 가둬놓고 뭐하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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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 서버 문제일 수도 있어 이거 근데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제 피시 서버 어차피 아... 아... 어... 피시 서버 문제일 수도 있어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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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왜...우리 하는데 왜 들어오는거야... 얘네들은 저기 재밌나... 플랫이 짱... 아니 아이디 만들게 없는데 어떡하라고... 플랫이 짱...왜... 저...왜 그래 부끄럽게...플래시 짱...왜...플래시 짱이 뭐가 어때서... 저...롤아이디도 약간 그런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바이플래시 같은건 있을까봐 그랬지... 와 근데 게임 너무 못하겠다... 와 우리 또 기저귀대가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저귀대가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음... 기저귀대가리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메탈? 오케이... 그래 오늘 어차피 뭐 늦어진거... 그때까지 가보자... biết... 10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 kinderen님은 여러 제Vi의 아니까? 안녕하세요 PD 대 id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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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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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UU. 만나요. 2명정도 옴모드 못들어가요 오 그럼 태철이는 비슷하네 지금 옴모드 줌이 안돼요 저 못보여줘요 지금 나가래 료마 료마 오 홍규 그냥 드론 눌렀네 할줄 모르겠어요 옴모드 오브러드 너무 빠르다 오브러드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빠르네 오 뭔가 잘 됐어 오 링이에요 일장이형은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너무 뽕 뽑으면 안된다 옹규야 드론 존나 신기하네 빨리 빨리 오 일장이형 링 뽕 뽑긴데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순간 지는데 이거 오 전나 빠르다 오 전나 빠르다 바로 대군간가 이거? 오 가까워서 빡셀텐데 왜이렇게 빠르지 아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올링 찍자 홍규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올링 찍을 수 있어 사링 숨겨놨단 말이야 뒤에 잠깐 던질 수 있어 오 마적을 먹으면 너무 빠른 건물 아 아 엄청 빠른데 아 다섯 개를 펜 가기 감사합니다 와 오브러드 멈춰났어 빡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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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홍규야 홍규야 아 링 숨겨났어 여러분들 이거 이거 최근에 나온거잖아 잘해서 저저저저 와 링 또 6마리 나 어?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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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열두!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야! 썬큰 지워야 돼! 어? 썬큰 안 짓나? 안 짓고 드론으로 막을라고? 와... 엄청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빠른데? 너무 빡센데 이거? 드론 많이 나와도? 막을 수 있나? 오! 근데 잘 싸웠다! 잘 싸우는 각이긴 한데 오! 근데 드론! 이 몸부가 진짜 잘 싸운 것 같은데? 근데 뭐야 림 차이 근데 이 막을 수 없는 림 차이 뭐야? 오! 막아! 막으면 돼! 오! 근데 드론 많이 죽었는데 이 투어? 그래도 상대 스파이 없어요! 스파이어가 없긴 없는데 상대 느린데? 해보자 일단 형규야 스파이어 차이 많이 나거든요? 아... 진 것 같다 근데 드론 차이 많이 나는데 일곱마리 여덟 아홉 어! 한 마리 난다! 어! 한 마리 차이! 한 마리 차이! 어! 한 마리 차이! 어! 그러면 드론 엄청 많이 뽑은거네 홍규가 와... 이렇게 쬐고도 말았네? 가까운데? 어... 오오... 롤저글링 찍고있죠? 인구수 지금 나오죠! 22 대 19 어! 뮤탈 한 마리라도 찍자! 그럼 돼! 홍규야! 딱! 뮤탈 찍으면 돼! 이몽은 지금 깍! 어! 이몽은 지금 뮤탈 딱! 한 마리 찍을 수 있어! 값스 178! 오! 뭐야? 아니면 스콜지 찍고! 인구수 막히기... 막히기 해도 괜찮겠다! 깍스 안팎고 있어! 어? 178에서... 어! 스콜지 뽑았나? 스콜지 두... 어! 스콜지 두개 뽑았네! 어... 150이 없어졌네! 어... 150이 없어졌네! 여기서 한번... 일장이가 꽂아봤고... 링으로... 어... 여기서 일장이가... 안 박아... 일장이가 박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박으면... 못 이길 것 같고... 성큼 박아가지고 이거 진거 아니에요? 어? 이제 진거 같은데... 세미면 안좋은거 아니야? 나왔는데... 아닌가? 어어어어! 가자! 출발! 인구수 막히기 하면서 출발하자! 어... 아 우리 만홍님 50개 감사합니다! 플래시 만홍님 감사합니다! 마천노연님인가? 전가보네... 어어? 뭐? 어? 링 많아요? 등장의 무탈을 많이 못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무탈 못찍었는데.. 스코리즈 나왔어요... 제발... 오오오오... 사링 와! 빨리빨리 사링!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 Vietnamese вам 소 weekly 조제 님... uki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잡은 것 같은데? 어... 뭔가 잡을 것 같은데요? 링은 어차피 찍을 수 있으니까 옥ogle... 와 저기다 진짜 가난하다 아 근데 갑자기 쟤 빨간걸 들어왔다 어우 오고 막혔어 어 여기서 싸우면 돼 드론 잡으면 돼 어차피 성편 있잖아 와 이겼다 드론 잡으면 돼 아 이겼다 드론 많이 잡았다 아 근데 드론 왜 이렇게 많아 일장이 형도 잡혔는데 그니까 일장이 형이 더 많아요 아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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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잡아야 돼 아 드론 못 잡으면 진다 아 드론 못 잡으면 진다 홍규야 아 일장이 형이 스콜지가 더 많네 아 일장이 형이 좋지 드론 왜 이렇게 많아 일장이 형 가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스 보유 차량도 지금 320차이 많다 보유량 아 오고 잡는다 아 아 림 차이가 나네 뭐 어 좀 아깝다 어 스콜지 또 찍긴 찍었는데 홍규도 막자 홍규도 박자 오버해 그니까 이제 할 수 있어 하고 일단 썬큰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썬큰 있는데 우리 희환이 있는 평가에 감사합니다 일본도 가스 세계로 타네 그래도 입장에도 가스 다 썼네 이제 거의 아 탈 찍었다 장이 아 아 아 탈이면 압박인데 이거 스콜지 박으면서 링 박아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양방으로 아 와 저런 진짜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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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멍구가 너무 없다 아 아 무탈 두개 앞바퀴다 이게 저거 근데 컨실수하게 잘해야 돼 숨기면 되잖아 숨기면 된다 숨기면 그냥 무탈 링도 안 밀려서 어 아 무탈 세 마리 싸우면 못쌌는데 아 앞마당이 세 마리째인데 저거 어 앞마당이 컬치 온다 왔다 왔다 어 박자 제발 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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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박혀 이거 저그 유저들 안 박혀 이거 어 양쪽 어 양쪽에서 박으면 박힐 것 같은데 아 박혔어 어 박아 박아 아 제발 나이스 아 아 왜 박은거 빨리 다 박았어 아 근데 세 마리 있는데 아 근데 밀탈 왜 이렇게 많이 뜨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스콜지 더 있어야 된다 오 스콜지 네 마리 같이 박으면서 링이 같이 싸워야 돼 이거 그래야 할만해 그래도 박 그래도 박음 잘 박았다 예예 잘 박았네 저거 밀탈 무력화만 시키면 괜찮지 예 이거 무력화 시키면서 링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 링 많이 만한다 제발 드론 엄청 많이 찼다 아 제발 아 이거 만약에 세미 싸운다면 이겨 아 뮤탈이 안 죽어요 아 뮤탈이 안 죽어 어 이모구가 드론 되게 많이 찼어 그래도 저글링 택한 건 다행이에요 시간 걸렸어 아니 이거 다 빨피인 것 같은데 뮤탈 어어 이모구 안바닥 가스 지었어요 뮤탈 찍어야 돼 영규도 뮤탈 드론 잘 채가지고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윤중이 형말도 나 이길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안 오면 지금 안 근데 얘도 못 와 못 가지 어 링 있어가지고 어 이거 실험 지나면 좋은데 어 앞마당 가스 파면 홍규가 이런 거 잘해 드론 은근슬쩍 찍어놓고 뭔가 마법같은 운영 시작된다 이거 어 뮤탈이 좀 많이 쌓이긴 했죠 뮤탈이 피가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못 나오지 솔직히 이거 아 아이 발코니 못 오세요 썬큼도 있고 아 근데 암마랑 이거 보면 오겠다 오긴 오겠다 썬큼박으면서 가스 보면 오겠다 오오 썬큼박으면서 오케 오케 뮤탈이 더 모아 더 모아 뮤탈이 좀만 더 모아 탈 쫓아가진다 투카스라서 이거 쫓아갈 수 있지 투카스인데 어 가스 질면서 따라간다 마인드네 아 장이형도 드론 찍으면서 아 판단 장이형이 좋은 와 좋네 이거 이러면 네 뮤탈 더 많으니까 어차피 근데 홍규 드론 너무 잘 짓는데요 가스 오래 파는데 두개 저거 훨씬 오래 파는데 투카스트 다 파면서 팔 팔 드론 붙었고 괜찮은거 같애 오 괜찮은거 같아요 진짜 장이형 뮤탈 8마리 8마리인거 같은데 홍규는 5마리 어 아 스쿨지 찍으면 안된다 지금 뮤탈 찍어야 된다 홍규야 너 어 너 가면 안되는데 홍규가 오 가면 그냥 밀리는데 양방하려고 하나보다 아 양방치기 할거 같은데 드론 따주면서 양방치기 할거같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4개 나이스 5개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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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아 스쿨지만 너무 많은데 뮤탈 있어야되는데 어 근데 저거 뒤잡힐거 같은데 아 스쿨지 아 안돼 어 뒤잡히면 안돼 아 아 어 제발 스쿨지 스쿨지 뒷박 오 어 아 안되는 진거같은데요 뮤탈 다잡히면 무조건 지잖아 도망가야된다 아 도망가기 너무 빡겨 아 그냥 드론 잡는다 아 아 빼맨은 저블링이라도 와야될거같은데 뭐라고 뭐라도 와야될거같은데 어 7뮤탈 되긴 했는데 스쿨지 한번만 더 나이스 어 들어갔다 7뮤탈이에요 일단 7뮤탈 홍규도 오 어 스쿨지 어 8뮤탈 8뮤탈 4스쿨지 어 이길 수 있는데 이거 막으면 어 이거 이거 막겠는데 아니 이거 스쿨지 잘 박아놔가지고 어 스쿨지만 잡으면 돼 어 어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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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다 어 10개 감사합니다 성근이님 어 제발 제발 어 이기겠는데 이겼어 이겼어 아니 일장애가 지금 본질가스 못팠어 어 그러네요 어 가스 차이가 많이 나 근데 3뮤탈 나와있는거 이거 뭐냐 이거 어 이멍구가 이제 인구수 조금 1 앞선다 1 어 너무 조금 앞섰는데 어 오버도 뚫려있어 오버 뚫려있는것도 커 50까지 뚫려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장이 안 뚫려있고 오 그게 크겠다 뮤탈 찍어야돼 홍규야 뮤탈 찍어야돼 뮤탈 찍어야돼 오 무조건 뮤탈 찍어야돼 지금 오오 뭐야 엄청 자세하게 써주시네 와 둘은 한번 찐게 나이스네 와 그러게 막으면 이긴다 이제 음 오 홍규도 뮤탈 많아 아 대장인 무조건 와야지 안오면 지는대 진짜 어 오오 둘장 아 아 손빵 맞았다 엄청 큰데 이거 아 아 아 스쿨이 다 박힌다 우리는 야 너무 많이 박혔다 아 너무 많이 박힌거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박히는데 홍규가 다 박히는 인구아니야 근데 이기나 아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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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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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아 안박혔으면 됐는데 아 아쉽다 세미싸움 났다 세미싸움 인구수는 어때요 무조건 다시 드론 잡으러 가는데 Meyer 오케이 ort 어 열랭이 형 컨 좋다 fera 직하네 어 칼출 신입 잘한다 아이들 어 안맞어 어 아 아 아 진짜 이겼다 어 이거 왜 뮤탈이 왜 왔어 왜 왔어 아 저 그러면 질 수 있는데 뮤타를 와가지고 어 본인들은 다 잡았다는데 아니 근데 뮤타를 왜 왔지? 그냥 수비하면 이기는데? 이거 뭐야? 아 뮤타를 왜 왔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뮤타를 다 잡혔는데? 갯걸음 지금 한타밖에 없다 진짜 갯걸음 간다 아니 형 이거 진 것 같은데 다 스콜지만 나오는데? 아니 뮤타를 왜 갔지? 실수인가 실수 했을거야 실수인가보다 아니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나? 어 잠시만 스콜지 박히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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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컵 못하기를 바라야 했는데 어이구 어이구 스콜지 진짜 많다 아아 아 뮤타를 흘렸어 아아 아 뮤타를 흘렸어 아 제발 뭐야 제발 지겹다 이거 지겹다 졌다 아아 지볼을 진다고 뮤타를 한 번 실수 아 제발 박혀 박혀 아 제발 박혀 오케 박힌다 이것도 이것도 살짝 빼버리자 스콜지만 도망가다가 아우와 이거 뭐야 이거 잡아야되는데 오 다섯마리잖아 일단 아아 어 앞마당 드론 드론 두 마리 아니 근데 계속 오 본진 본진 드론 털고 있다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이길거 같은데 어 이길거 같은데 뭔가 뭔가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컬을 해봐 컬을 해봐 컬을 해봐 홍규야 어 컬해봐 홍규야 그냥 피컨을 해 피컨을 오케 어 잡았어 어 드론 또 도망가 나이스 도망가 또 도망가 퍼트려서 도망가 퍼트려서 도망가야되 이거 아 퍼트려야되지 않아 퍼트려야되 아아 잠깐 왜 다잡히지 홍규야 왜 안 퍼트려 왜 때려 아아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졌다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 아 근데 잠시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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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시 속도 하고 있어 근데 가스 못 캐고 있어 아예 어 지금 정전 맞어 서로 지금 어 홍규는 링 계속 뛰어가서 이거 스쿨지만 찍어보자 오 3유탈 뮤탈 사기 4개 어 결국 이기나 어 결국 이길거 같기도 한데 아니 왜냐 너무 많이 퍼서 안 나오잖아 이제 온리 스쿨지 찍어야될거 같은데 이제 무조건 아니 오오 6미터 홍규 6미터까지 나왔어요 어 이거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인도수가 더 많아 홍규가 어 스쿨지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스쿨지만 찍으면 되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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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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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잘해야될거 같은데 스쿨지 나오게 나올거 아니야 홍구도 또 도망간다 하하하하하하 도망자 저그 근데 도망가면 도망가수록 좋아 너무 쫓아간다 1장이가 근데 드론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1장에 1장에 잠깐만 또 도망가 하하하하 오오 스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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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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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막혔어 많이 막혔어 게이드 게이드 스쿨지 위에 또 있다 두 마리 홍규야 드론도 있고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앞마당이 드론 뭐야 이거 드론 뭐야 오 다 봤다 다 봤다 이긴거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가스 계속 하고 있어 오오 스쿨지 없어서 이겼다 나이스 오 컴 뭐야 근데 오오 스쿨지 빼기 좋아 오 스쿨지 잘 나왔다 오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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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와 이 게임이 와 일장이가 너무 소귀중고, 했다 확 했으면 놀랐을 것 같은데 벼란님 어서오세요 오6 오 벼란님 오랜만에 오시네 와 나이스 옹규 조그전 좋아 오겼어 이겼다 아 일장이 두화를 집이었네 주X 27 오오 고맙다 오케이 코 çıkt Luc Upper wow 저구도 이렇게 하니까 제icyл 엉덩이 없네 앞마당에 진짜.. 와 스쿨즈 10마리 뭐야 오오.. 쓰신거 아니야? 이거 스쿨즈 모르는거 같은데? 어 얘 왜 근데 무차를 다 붙이냐 다 죽었어요 어? 맞혀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잠시만 아니 이거 오버 다잡아야겠다 스쿨즈로 아 근데 홍보가 들어오지 더 많네 너무 간말일거 아니야? 이겼다 이겼다 아 인구수 10차이나네 아 이겼지 이거는 아니 이거 선큰 때문에 이기는 느낌이야 약간 진짜 이 선큰이 엄청 크다 아 맞어 맞어 이겼다 이겼다 오버 다 잡지 오버 다 꼬라박자 진짜로 이거 그럼 아무것도 못 뽑는다 1차이는 자기가 하나하나 본질 들어오고 안맞이 엄청 많은데 어 가자 홍규야 이제 스쿨즈하고 어 무차나 나왔네 와 스쿨즈 다 박혀 끝났다 아 이겼다 와 와 진짜 빡센다 이 게임 되게 잘했는데 이 게임 오오 아 잘했어 아니 뭐 서로 정신없었다 진짜 어 진짜 정신없는 좋은 게임이었어 오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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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균을 보면 상대가 생각나는거 오 재밌었어 나이스 저그저는 20분으로 했네 근데 재밌었어 네 여러분들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명 정도 모으신데 업쯤 눌러주세요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형님들 재밌으셨죠 진짜 재밌었어요 홍규 너무 잘했어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87님 어서오세요 업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떻다 아유 다현이 나간다